이거 제가 진짜 예쁜 쪽으로 돌려드려볼까요? 미쳤어요, 비주얼이. 디저트다운 디저트. 프렌치 토스트예요. 그 위에 무화과, 바닐라 크림, 딸기, 바나나, 블루베리, 아사이베리 다 올라가 있어요. 맛있는 거 먹고 나서 디저트 온 거 인지상정 아닌가요? 자, 여러분. 와, 진짜.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프렌치 토스트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가. 진짜 맛있어. 이야. 진짜. 그리고 전도아류 소스 시럽이라든지 올린 바나나의 양, 캐러멜 소스 이런 것까지 싹 다 맛있어요. 재료가 신선하게 느껴져요. 재료가 너무 신선. 조금 더 판매도 잘 됐습니다. 여러가지 홈피Detente. enorm 다녀와 함께! 고맙습니다. 그리고 상태라 크림 카드 종합 cur Grund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